수천물의 병고가 터진 것 같습니다.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? 이제 조선은 공포에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. 악령은 대체 무엇인 것이며 그것을 없앨 방법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? 네가 들어가며 죽지를 않는 것인가? 나는 불인야리다.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제 목숨을 걸 것으로 더 감당하겠습니다.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. 저것도 목표 따라서. 이들이 노리는 건? 저것들이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. 더 이상 조선은 없다. 목숨을 내어주고 조선을 지킨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